가득 채워 마시지 말기를 바라며 너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뜻이다. 이 글은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 가지고 있었다는 계영배라는 술잔에 새겨진 글귀입니다. 잔의 7알 이상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 버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속 뜻이 있는 계영배라는 이 술잔은 과욕을 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. 또한 계영배는 고대 중국에서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 하늘에 정성을 들이며 비밀리에 만들어졌던 의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. 자료에 의하면 공자가 제나라 황공의 사당을 찾았을 때 생전에 황공이 늘 곁에 두고 보면서 스스로의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 사용했던 의기를 보았다고 합니다. 이 의기에는 밑에 분명히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나 술을 어느 정도 부어도 전혀 새지 않다가 7알 이상 채우게 되면 밑구멍으로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. 황공은 이것을 늘 곁에 두고 보는 그릇이라 하여 유자직이라 불렀고 공자도 이를 본받아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를 가다듬으며 과욕과 지나침을 경계했다고 합니다.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한 잔인 개형배는 넘치면 곧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.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다가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교훈이 아닐 수 없으며 자기의 분수에 맞는 삶을 자족할 줄 아는 지혜가 담긴 교훈적인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.